역시 권우도 올라가 봐. 봐봐. 갑니다. 가자. 권우야 뚫었어. 뚫뚫뚫뚫 아니고. 다시 소리가 필요하지. 권우야 기만하고 타자 보고 가야지. 다시 타조한테 왔어요. 뿜룩뿜루랑 운이 알랦? 안돼! 저 안으로 들어간 거에요? 권우야 뿜룩뿜룩 빠졌어. 어떡해. 타조 보여준다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 저 어떻게 보내겠네. 아우 그게 신선하네. 바비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준비 끝. 아빠 비닐 났다. 아빠 비닐 났다고. 비상사태요 비상사태. 무슨 일이야? 뿌릇뿌릇 빠졌어. 근데 저걸 아빠가 온다고. 아빠가 내가 봤을 때 못 들어갈 거 같은데. 아빠 구해줘. 아빠 보러 구해줘. 아빠가 들어가겠어요? 그건 아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내가 봤을 때 못 들어가요 아빠. 아 그러면 이거. 더 깊숙이 들어가 버렸어요. 저희 이거 들어가도 돼요? 같이 들어가야 돼. 같이 들어가야 되죠. 사장님 너네 잠깐 여기 있어봐. 아빠 잠깐만 사장님하고 이야기 좀 해. 자연스럽게 구했어. 멋있겠지. 아니 그냥 들어가서 꺼내시면 되죠? 그 와중에 내가 구하는 걸로. 아니야 아니야. 아빠 할 수 있어. 잠깐만 잠깐만. 우와. 아빠 보다 키가 훨씬 커요 타조가. 귀여워. 야 너네 쫄쫄까했어. 쫄쫄까했어. 쫄까했어. 쫄까했어. 아니 불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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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연아 불쫄까.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연아 불쫄까. 아니 그걸 왜 거기서 자랑하고 계세요. 나연아 불쫄까. 오. 아니 아니 저거 어떻게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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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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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에 있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 왜 이렇게 빨라. 깨졌어요. 오. 깨졌다고? 오. 오. 아빠가 떨어져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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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뿌릇뿌릇 보내주자 안녕 아빠가 맛있는 저녁 준비했네요 식사 전에는 잎도 풀어주고 혀도 풀어주고 준비해야돼요 밥먹을 준비 마쳤습니다 맛있게 구워줄게 아빠 빠야 보여줘 빠야 빠야? 불쇼? 저번에 고기 먹을 때 했던 거? 응 아 지난번에 맞아요 식당 가서 사장님이 불쇼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될까? 그러니까요 나 보고싶어? 불쇼 불쇼 보이지? 보여? 불 뭐야? 뭐야? 불 아버님 불이 약해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해서 응 아까 이거 보니까 노래가 하나 생각났다 방탄소년단이 뭐라고요? 방탄소년단이요? 어떤 배달을 할까? 해 그깐 leg 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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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밤. 아, 또 누나가 식혀서 입에 쏙. 오, 저게 야무진 입봐요, 입. 야무카, 야무카. 밥 한 번. 고기 한 번. 와, 진짜 맛있다. 어우, 맛있죠. 어머, 그렇죠, 그렇죠. 그래, 자기 몸 하나 권사하는 게 누나를 도와주는 거야. 건우야, 우리 건우가 미식가잖아. 그래서 아빠가 소스 엄청 많이 준비했어. 건우가 뭐 좋아할지 몰라서. 아, 그래, 건우가 참깨를 그렇게 참 좋아져. 발산믹 찍어먹는 건 똑같은 거야. 맛있네. 아빠 소스 엄청 많이 준비했거든? 이거 찍어먹어야지. 간장은 아니야, 짜. 살짝만, 살짝만. 간장. 다 먹어야지. iter. 조금만 좋아. 먹네. 밍밍. 밍밍하지 않아도 좋아요. 소세지도 주가? 케첩에 뭐게? 그냥 먹는 것보다 소세지가 훨씬 맛있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가고. 오늘은 간장의 맛도 알아서 이게. 너무 맛있대요. 이거 좋아해. 그거만 먹어? 응. 이것도 먹어봐. 싫어 싫어. 고집이 있어요. 간장이나 먹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빠랑 똑같아. 다 먹었으니까 가자. 아빠 잘 먹었습니다.